대한민국 여성가요제와 호반가요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제11회 장천 코스모스장 현장에서 제6회 호반가요제를 시작하니까요. 좀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테이 씨 오늘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우리 테이 씨는 오늘 진행을 맡았는데요. 저와 우리 테이 씨는 신라공주라는 닉네임을 가질 만큼 울산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 더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. 자 이제 심사위원님들이 소개가 되었고요. 오늘 또 시상에는요.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 2명, 특별상까지 이렇게 수상이 주어질 예정입니다. 그리고 금상, 대상에게는요. 가수 인증서를 현장에서 수상할 예정이고요. 트로피와 그리고 이렇게 상장이 주어질 예정입니다. 자 여러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참가자분들 나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? 박수! 네. 그렇습니다. 박수로.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해 주셔야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더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쵸? 테이 씨? 오늘 참가자분들 열심히 좋은 성과를. 제가 왜 이렇게 떨리죠? 테이 씨 떨리시죠? 약간 자꾸 두근두근하네. 자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우리 심사위원님 세 분 고생해 주시고요.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테이 씨 제 6회 호반 가요제 첫 번째 참가자 여러분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구미 출신이죠? 네. 네. 가수의 꿈을 열심히 안고 오늘 호반 가요에 출연했습니다. 네. 저는요. 보선 지출자예요. 네. 저는 이분만 보면 바로 생기가 나요. 아 이름이 그렇죠?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. 네. 네. 참가 번호 1번 안생기 씨가 부릅니다. 난 이라는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생기 수고하십니다.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. 당신의 사랑. 당신의 사랑. ele everyman. 화력스러워 바퀴처러 무슨 입게 한 섹시한 여자냐 날날뻑끝하네 순삭 순삭 속에 떠오르는 순삭 속에 떠오르는 다시 밑곳가 멀날날뻑끝하 다 슬퍼 랄랄랄랄 이제 랄랄랄랄 내 사랑은 너구비야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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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향기 당신의 사랑 활리명의 마련세를 다 사져라 그것을 이해하여 섹시한 그녀가 다 안하는 것 알았고 숫자 숫자 속에 떠오르는 숨은 사람이여 당신의 사랑은 너구비야 나는 사랑은 너구비야 나는 나는 내 사랑은 너구비야 내 사랑은 나 감사합니다! 이야 뭐... 첫 번째 참가자 실력이 이 정도 오면 오늘 후반 가요제 출연, 참가자 여러분들이 실력이 얼마나 장장하겠습니까? 그렇죠 여러분! 저는 가수가 나왔는지 알았어요 저도 가수 낳았어요 맞아요